요즘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도태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여성들은 어떨 때 도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생겨서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살 빼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본판이 별로인데 살 10kg 뺀다고 대단히 입지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연애하고 싶은데 도태돼서 못하는 거 우울하다라는 글을 여성시대에 작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글을 인스티즈나 네이트판 정도에 작성을 했다면 살을 빼면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거다. 라는 조언을 했겠지만 여성시대에 작성하면서 남성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도태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녀들은 연애를 못하는 모습에 대해 도태되었다는 표현을 하죠. 연애를 못해서 도태되는 기분이야.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성과의 교류가 하나도 없어서 도태되는 기분이야. 30살인데 결혼 출산 비혼 노선을 빨리 정해야 할까. 최근 또래들 연애를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결혼 소식도 많이 들려서 불안해져. 혼자 사는 것에 두려움이 커서 같이 놀아줄 사람 가족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 인정하기 싫지만 결혼 정년기는 있고 지금 노력을 안하고 있어서 도태되는 기분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녀들은 연애와 결혼을 못해서 도태되는 기분을 느낀다 말하죠. 여러분은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태되는 기분이야. 이 나이 먹도록 잃어놓은 거 하나 없이 월급 200짜리 회사 다니고 있어. 이제 크리스마스라도 친구들 인스타에 어디 놀러가고 뭐 선물 받고 그런 sns를 보면 나 혼자 도태되었구나 나 혼자 인생이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비혼주의자가 아니라 미혼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나같이 나이 많고 모아놓은 돈 한 푼 없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사랑해줄까. 내년이면 서른 후반인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다시 결혼시장에 뛰어들어볼까. 날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도태되는 기분에 사로잡혀서 우울한 생각만 들고 있어. 라고 말하며 하루종일 여성시대를 보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른 중반 여시인데 결혼 준비하다 실패해서 도태되었다는 기분을 느껴.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도태되는 기분을 느껴. 라는 저 말들을 봐보시죠. 도태라는 기분은 남성들만 느끼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본능적으로 도태됨에 대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동물로 태어난 이상 내 유전자를 남기고 싶다는 감정은 본능에 각인되어 있고 그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도태되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남성은 자신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 도태됨을 느낍니다. 여성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태되는 감정을 느끼죠. 이 모든 맥락은 결국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된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능력이 있어야지만 유전자를 남길 수 있고 여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가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야 유리하죠. 아무리 부정하려 애를 써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비혼 비연애를 주장하는 fm이라 해도 나이를 먹으면 자신의 유전자 속에 각인된 본능 때문에 도태되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에 실패하면 그녀들이 도태되는 기분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34살 여자인데 진지하게 나이 먹는 게 너무 무서워 2024년이 않았으면 좋겠어. 결혼 생각 있는 미혼녀인데 나이 먹을수록 부담스러워지고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어. 나 이러다 도태되는 거 아닐까라는 부담감에 나이 먹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 고독사가 남일 아닌 거 같아. 공황이랑 우울증이 심해져 이 나이가 되면 진심 걱정이야. 동갑인데 완전 공감해 결혼한 친구들은 다 집사고 그러는데 나만 도태된 거 같아. 구구절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아. 라고 말하는 우리 34살 여성들의 모습. 근데 이렇게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도 한남재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남자를 싫어하는 fm부터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도태되는 게 무섭다면 일단 여성시대를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어도 자연의 섭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